2023년 1월 20일 입니다. 또 이어갑시다. 이분 같은 케이스는 지금 수정을 했겠죠. 지금 요게 깔판입니다. 깔판. 요게 깔판인데. 어 했네. 수정하고 밑에 깔판을 놔뒀죠. 저 깔판의 용도는 물때입니다. 물때. 물때가 끼지 말아라. 요렇게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수정하고 나서는 계속 10메가 포인트입니다. 10메가 포인트고. 자 제가 계속 요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드릴겁니다. 지금 보자. 수정하신 분들은 음. 자 여기 어 여기 아니다. 수정하신 분들은 한번 보자. 수정 후 빌어준 시스템. 요렇게 봤을때. 자 수정 전에 맹물 살짝 하고 이제 10메가. 10메가 7일에 10일. 요때 아미드에 칼슘을 준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왜 주느냐. 자 열매가 빨리거나 어떻게 했을때. 이게 팽창이 되어야 돼. 팽창이 되어야지. 모양이 잡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누가 봐도 물이 좀 더 더. 많이 잡아줍니다. 자. 물을 공급해서. 어 순간적 열매를 탁 잡. 순을 탁 잡아주면서 열매를 탁 키워준다. 요런 느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또. 어 아직 열매가 자를 못잡았기 때문에. 자 아미드에 농연피. 요렇게 1차 2차 요렇게 주면은. 확실히 열매가 빨리 자를 잡는다. 자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 열매의 흐름을 봐야 된다. 자 열매가 꺾이냐. 빨리냐. 굳냐. 삭냐. 요거를 잘 관찰해서. 꺾이면은. 좀 더 더. 어 요. 피슬림으로 좀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빨리면은. 좀 더 더. 어. 물을 줘서 빨리. 어. 생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굳으면. 온도를 계산해주고. 삭이면. 이거는 아예. 수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좀 더 더. 쉽게 판단하면 됩니다. 저는 계속 시스템을 만들어 드릴겁니다. 자. 그리고 요런 분도 똑같고. 자. 생육이 안되면. 어. 아미노산에 이제. 어. 마그네슘이나 이런걸 줘가지고. 어느정도. 생육을 시켜야 됩니다. 모든 포인트는 결국은. 물과 온도가 우선이다. 이런게 좀 더 더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자. 안크면은 계속. 어. 온도를 바꿀까. 물을 한번 더 줄까. 요런걸 계속 좀 더 고민해 주세요. 자. 이분은. 음. 이분은 많이 컸다. 자. 이제. 수정할 격가지. 자. 일단. 이. 밑에꺼 빼고. 요 위에서 이제 격가지가 움직여야 됩니다. 격가지가 움직이고. 거기 이제. 어. 수정 포인트가 들어간다. 요렇게 생각하면 되죠. 음. 요것도 제가 시스템이 있어요. 저는 일단 비료 업자입니다. 업자이기 때문에. 자. 어. 비료를 팔아야 돼요. 자.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자. 생장. 계약. 억제.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어. 앙큼의 나무는 산에 더블 마그네. 고토를 좀 관수하고. 자. 꽃. 어. 꽃은 이제 15마디쯤. 좀. 15마디쯤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아미드에 농연필을 줘가지고. 꽃을 좀 더 더 개화를 시킨다. 자. 그때 물을 줄 타이밍이 안된다면. 자. 피슬림. 요런걸 좀 더 넣쳐가지고. 어. 꽃을 좀 더 더 만들어주자. 어. 요런식으로 계속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항상 결과물은 정해져 있어. 니 한동에 매출 얼마고. 이게 결과물입니다. 자. 그. 10매드하우스 이제. 1500. 1700. 2000만원. 거기까지 가는. 어. 좀 더 더 가정을. 어. 노하우를. 자. 좀 더 더 쉽게 가보자. 이게 제가 항상 표현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됐고. 음. 일단 뭐 수정근사증이니까 좀 더 더 포인트를 잡아요. 어. 이분같은 케이스는 잎이 많이 땡겼죠. 잎이 땡겼다란 말은. 온도에서 흔들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음. 온도가 흔들면 잎이 좀 더 더 땡깁니다. 그리고. 어. 베드퓸. 너무 잘 자란다. 너무 잘 자란다. 이런 분들도 안맞는게 뭐냐면. 잘 자란다의 다른 말은. 자. 뿌리가 많이 나와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많이 나와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뚝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뿌리가 탁탁탁 주춤을 한다. 어. 수축을 한다. 이렇게 되면 지상부는 더 심하게 수축이 됩니다. 요런 것도 생각해요. 이 포인트는 수축각 팽창입니다. 어. 잘 크다가 갑자기 확 줄어든다. 요런 느낌. 요런게 항상 좀 더 더 무섭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갖다 가면은. 그 뿌리가 확 줄어들면. 지금까지 나왔던 그 모든 지상부. 그 지상부에서 데미지가 오는 거야. 그러다가 뿌리가 만약 상해버리면. 그러면. 뿌리가 지상부를 커버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심하게 무너진다. 그런게 항상 포인트입니다. 어. 포인트를 잡아요. 그러면 좀 더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어. 이 부분은 똑같은 부분이고. 자. 입색이 너무 약하면 입색을 올려줄 들도 알아듭니다. 그런게 이제. 어. 메가맥스 요런거. 이제. 위로치는 아미노산. 그런걸 치면은 좀 더 더 입색이 올라온다. 그리고 계속. 비료를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어떤 비료를 사용할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알다시피 비료는 정말 많아요. 근데 이 비료를. 자. 이게. 어. 자. 예를 들어서 입색이 안 올라온다. 그러면은. 어. 이런 아미노산을 위로 쳤을 때. 잎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고 신총 굴불 때 잎이 슬림을 치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를 농민들이 좀 더 더 알아야 된다. 그런 기준이 없으면 생각보다 농사는 안됩니다. 자. 저는 그런 기준을 좀 더 더 잡아주려고 노력을 한다. 자. 일단 잎의 형태는 영양과 생식. 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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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장으로 꽃적으로 잘 들어오게 잎은 잎의 형태는 잡혀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좀 더 더 꽃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주냐. 꽃이 형성된다. 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핀다. 크게 핀다. 이런 걸 좀 더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자. 어떤 식으로 해줄까. 이게 항상 중요한 포인트다. 이분은 누구지. 아. 이분은 처음 가봤어요. 처음. 연동일에 처음 가봤고. 아. 처음 가봤는 분들은 아예 물이란 제가 생각하는 이제 물주는 방법 이런 개념이 아니라서. 자. 이분은 일단 제가 알기로는 물을 안 주고 계속 재배가 됐어. 그것도 뭐 얼추 이렇게 생장 안됐는데. 아무쪼로 수정을 했어. 했는데 좀 애매하죠. 지금 사진 제대로 안 찍혔네. 아. 사진이 이것밖에 없구나. 지금 열매가 일단 지금 심지가 고리 지금 튀어나왔잖아. 고리. 어. 이런 부분이야. 어. 물을 너무 안 주고 재배하면 이미 꽃 자체가 기형입니다. 꽃이 기형이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기형 열매가 달린다.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게. 자. 이게 참 어렵죠.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그런 걸 좀 더 많이 생각해주세요. 자. 이분 같은 케이스도 순간대로 많이 컸고. 이렇게 또박또박 크면은 꽃이 잘 오는데 갑자기 확 커버리면 꽃이 잘 안 옵니다. 그냥 그런 것도 생각하세요. 자. 꽃이 잘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수정할 타이밍이 안 맞다는 거지. 그런 걸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돼. 우리 재배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꽃이 또박또박 오는 거. 이런 걸 좀 더 많이 생각해요. 꽃이 끊기면 결국은 연속이 끊긴다. 그리고 계속 꽃을 봐요. 꽃을. 꽃이 만들어지냐 말리냐 꺾이냐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 수정을 안 했는데 이미 좀 더 더 함부로 돼있죠. 저런 게 물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저런 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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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게 아니고 이미 꽃만 봐도 아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일단 지나가도 돼요. 일단 수정이 돼야지 뭐 그 다음을 논할 수 있는 거니까. 음. 이런 부분들. 자. 저런 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의 이제 생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죠. 자. 자. 계속 봐봐요. 이런 걸 계속 기준 잡아야 돼요.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게 애매하죠. 꽃 크기를 봐봐요. 꽃 크기를. 아이고. 야간 나중에 크게 피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이. 아. 저걸 수정할 꽃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런 게 항상 포인트다. 그걸 이제 농민들이 해줘야 된다. 자. 꽃이 만들어지고 피고 크게 핀다. 이해가 되죠. 어. 그런 걸 좀 더 더 기준을 잡아 내세요. 자. 그러면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활용해. 음. 옆면을 해서 내가 어. 잎을. 꽃을 어떻게 바꾸겠냐. 그리고 간주를 해서 어떻게 바꾸겠냐. 이런 걸 좀 더 더 포인트를 잡으면 좀 더 더 쉽다. 그 역할을 해주는 건 결국은 비료다. 이해가 됩니까. 자. 한번 꺼냅시다.